다음의 대전 출발합니다 자 린 대 비담 비담 대 린 자.. 보죠? 자 상대 레벨 42 두명 있구요 금격 먼저 자 니아 유신 죽습니다 자 웃음으로 일단은 벗길꺼 벗기고 어허 이거 좀 분위기가 아 예 좀 별로 안좋은데요 이러면 또 호접 쓸텐데 좋아 일단 반사하고 호접 자 이거를 린이 할 수 있을까요? 자 용제부터 갑니다 자 일단 잡고 손오웅 일단 부활 회전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좋고 자 린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? 린이 해야됩니다 자 룡린 부터 갑니다 자 일단 세명 야아 아일린까지 녹이면서 린에 펜타킬 린에 펜타킬 이깁니다 1 1 2 2